모던 퍼머 네, 모던 퍼머가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나왔습니다. 아, 굉장히 4개월 동안 참 많은 시도도 하고 많은 장르, 새로운 장르를 찍다 보니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그만큼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배우들과의 정은 정말 껌끌끌이 자리로 왔던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저희는 이 작품에 만족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. 모든 스태프분들 수고하셨고요.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새로운 필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배우 이용버스 감사합니다. 슬퍼!